유어노 watched the I.E.M.C TV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저께 서신 게 있는데 많은 간신과 사랑하고 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돌봐주시면 나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행사도 생기고 홍보대사로서 위축도 되고 해서 되게 기쁘고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육청과 손을 잡고 또 각 시군과 사회단체 모두 손을 잡고 함께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취약한 우리 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매료를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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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